자 이제는 사입 판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입 판매는 내가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해서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해서 택배까지 모든 걸 관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는 위탁 판매보다는 용이합니다 또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등도 직접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위탁 판매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고객 CS도 직접 처리를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고를 좀 쌓아둬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객들이 주문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미 많은 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재고를 보관할 그런 창고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판매할 제품들을 미리미리 좀 많이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듭니다 이게 사입 판매의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무료배송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판매자가 직접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판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조 판매는 직접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외에는 많은 제조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에 의뢰서를 넣어서 제품을 직접 만드는 형태예요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량이 좀 부족하다면 추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고를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 제조는요 사실 생산해내는 그 수량, 마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량을 좀 많이 해서 제조를 할수록 제품의 단가는 싸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많은 양을 생산하려면 결국은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혹시라도 나는 많이 생산을 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며 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결국은 비용은 많이 들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좀 파악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제조 판매에 뛰어드시는 형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조 판매를 뛰어드는 건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위탁 판매와 그리고 사이 판매를 통해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고 제조 판매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제조 능력은 있는데 또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 직접 참여를 해보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만 좀 제조 판매에 뛰어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